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다 슈임 스튜디오의 저는 작가 슈임입니다. 12월 넷째 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주는 겨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입니다. 예전 이맘쯤 되면 길거리에서 캐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요즘은 저작권 및 주변 소음 문제로 예전 느낌을 느낄 수 없지만 가끔 변화에 있어 그리울 때가 있어요. 나이 먹고 그래도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.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요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 상황으로 12월 28일까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로 인해 좋아하는 운동은 못하고 있어요. 그래도 지난 주말에는 집에서 가까운 광덕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. 혼자 올라간 건 아니고 와이프와 딸내미도 같이 올라갔다 왔습니다. 역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전경과 맑은 공기 뭐 충분히 느꼈지만 지금 기억에서 남는 건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어떤 노부부를 만났습니다. 5살 된 딸과 저희 부부가 씩씩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노부부께서 반갑게 먼저 인사도 건네주고 내려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며 지각까지 꺼내셔서 감사한 마음만 받고 내려왔습니다. 요즘 같은 사회적 분위기나 쌀쌀한 겨울에 정감있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고 노부부의 여유있는 인생 일부분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에너지를 받은 느낌입니다. CM스튜디오 구독자 및 영상을 감상해주시는 모든 분께 저도 노부부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. CM스튜디오 채널은 협업업체를 찾고 있습니다. 협업업체란 CM스튜디오 채널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홍보해주고 이벤트 및 구매 할인 혜택 등을 CM갤러리에서 지원하여 일상에서 좀 더 가까이 예수를 접할 수 있게 도움을 얻고자 진행하는 협업계약입니다. 계약 조건이나 비용은 없구요 단 계약 해지는 양쪽에서 누구나 해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계약업체 조건은 개인 카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 신청방법은 카카오톡 CM계열로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 카카오톡은 하단에 링크로 설정해두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2Hz 3Hz 4T 5 6 5 6 6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